여러분 안녕하세요 쌀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쌀돌이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 간식을 한 번 가져왔어요. 지난 동생같은 친구에게 간식을 받았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. 그래서 이거는 보여드릴 겸 ASMR 촬영하려고 가졌습니다. 이거 혹시 드셔보신 분들 계신가요? 이거 진짜 맥주에 안주로 제격이에요. 이렇게 김 모양이잖아요.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. 아이고 대박이다. 아 이건 술안주인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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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려님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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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먹으러 태국 가야돼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잘 어울려요 조금 많이 짜서 맥주랑 맥주랑 드시는 걸 추천해요. 소금이 많아서 저거 배경이 많아요. 소금이 많아요. 소금이 많아요. 소금이 많아요. 소금이 많아요. 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잘자요 잘자 잘자요